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지같은 돈 욕심에 결혼하자마자 남편 인생 통째로 박살내버린 그런 쓴이 어이없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. 참고로 무편집본이에요. 그럼 봅시다. 제목 신랑 친구들이 준 축의금 한 500만원 정도를 제가 혼란 꿀꺽먹티했는데요. 이것 때문에 저희 신랑이 왕따가 됐어요. 혹시 도로 뱉어야 하나요? 아니 한 번 줬으면 끝난 거 아니야? 원제, 결혼식 뒤풀이 때문에 남편 친구들 사이 다 멀어졌어요. 혹시 제 잘못입니까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지난 4월에 결혼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. 원래 뭐 제 말투나 이런 글씨 쓰는 버릇이 있지만 괜히 정체나 신상이 유추가 될까봐 좀 무서우니 최대한 딱딱하게 쓰려고 하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. 니들이 알아서 이해를 해라 이거예요. 앞뒤 사정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 빼고 바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.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예요. 저번 달 4월에 결혼식을 치렀는데 남편 친구들이 엄청 친한 친구고 알친구라 그러죠. 대충 한 열댓명 정도 돼요. 저하고는 그래도 몇 번 얼굴만 봐서 별로 친하지는 않습니다. 사실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자기 친구들 모임에 교제하는 사람을 데려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. 여하튼 남편 친구들도 되게 점점한 편이었고 그래서 저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는데 뭐 여하튼 이 사람들이 대충 한 열댓명 되고 저희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두당 30에서 50만원 정도 선으로 넣어줬더라고요. 엄청 큰 돈이죠. 근데 제가 뭐 욕심을 부린 건지 아니면 검소한 건지 아마 현명해서 그런 걸 거야. 남편은 또 제 말을 잘 듣는 편이고 그 뭐야 뒤풀이라고 하죠. 저희 남편이 축의금으로 받은 돈에서 친구 대표에게 한 50만원 정도 한 20명은 넘은 것 같아요. 필요 년 때 노는 친구들만 모아놓으면 50만원 정도를 넣어주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말렸죠. 야 나중에 그 사람들 결혼식 하면 어? 그때 자기도 들어온 만큼 보내면 되는 거고 또 자기도 쓸데없이 뒤풀이 이런 거 안 보낼 테니까 저 친구들한테 돈 주지 마! 라고 했어요. 물론 제 친구들도 저한테 브라이들 샤워? 이런 거 뭐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해주지 않았거든요. 나도 안 해줄까? 아무튼 그래가지고 남편이 알았어! 이러고 그냥 보내 넘어갔는데 결혼식 후에 저희가 행사가 너무 많고 또 친지들이 다 많이 모여가지고 이것저것 다 끝나고 나니까 한 8시 정도 되니까 오프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남편도 저도 겨우 숨 돌리고 있는데 남편 친구들이 근처 실내 포차에서 뭔가를 먹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지나가는 길에 인선을 하고 가자 이러는데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니 그게 뭔 소리야 가지마! 했는데 기어코 차를 세우는 거예요. 그 근처에 그래서 저는 전멸등 켜고 자기나 혼자 얼굴 비추고 와 그리고 돈 줄 생각하지 마라! 이러면서 지갑을 뺏었거든요. 뭐 저도 제 친구들한테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안될 거라 얘기했어요. 여하튼 그랬는데 그런 뒤에 신혼여행 다녀오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남편이 요즘 알게 모르게 은따 왕따를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. 친구들한테 뭔가 얘기를 해도 아무도 대꾸를 안 해주고 또 어떤 한 친구는 대놓고 전화로 야 이 새끼야! 니가 사람 새끼냐? 놔! 우리가 지금 니가 돈 안 줬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 치졸하게 이러는 거 같냐?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했나봐요. 그리고 남편은 저한테 그때 실내 포차에서라도 계산을 좀 하게 해주지 이러면서 제 탓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. 아니 정말로 이게 제 탓이에요? 아니 결혼식에 왔으면 그냥 건전하게 축하만 해주고 가는 게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거 아무리 봐도 제가 더 현명하고 검소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면서 자꾸 화를 내는 중입니다.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? 감사합니다. 뒤에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 쓴이는 말이죠.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타입의 인간이네요. 자기가 되게 옳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냥 다 시궁창인 그런 인간들 말이지. 다른 건 합리적이지만 본인 거 즉 스드메, 식장, 신혼여행, 혼수에서는 합리적이 아니라 자기의 로망을 다 채우잖아. 안 그래요? 내가 모를 줄 알아? 그러니까 너한테 합리는 오직 내가 내키지 않는 것에만 해당되는 거야. 맞잖아. 2번 대략 한 5년 뒤에 비슷한 거 3명이 모여가지고 동네 카페에서 음료수 딱 한 잔 시켜놓고는 애 먹일 케이크 좀 나눠줘봐요. 이렇게 떼쓰는 그지같은 땡충의 모습이 벌써부터 보이는구만? 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 그래놓고 지 남편이 정말 어쩌다 친구랑 술 마시면 개난리 날지 발광할 여자지. 아유 남편 누군지 몰라도 정말 불쌍하다. 3번 헐 글쓰니 대댓글 보소. 끌까리까리까리까리 뭐?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다고? 이보시오 아줌마. 당신 혼자만 힘든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신네 잔치에 하루라는 자기의 시간을 내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. 생각하는 거 진짜 소름끼치네. 이 여자이야. 덜덜덜덜덜덜덜덜. 4번 돈을 떠나서 자기 결혼식에 와준 고마운 손님들인데 고작 피곤하다는 이유로 들어가서 인사도 안 했다고. 인성 완전 개빠네. 대댓글 어차피 그 사람들 나중에 결혼하면 참석할 거니까 지금 와준 건 전혀 고맙지 않다라는 태도 참 인성 5번 아니 친구 열대명이 두당 3,40이면 대충 500은 된다는 소린데 그걸 홀랑받아 처먹고 50만원도 안 줬다고? 야가 치세요? 6번 미친 검소 현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. 아니 아직도 감이 안 오나? 이보시오 아줌마 이 남편은 지금 너 때문에 평생 친구 여럿을 동시에 잃은 거라고. 자기 남편 인생을 개박살내놨는데 검소 이랄지. 7번 이래서 무식하고 멍청한데 고집이 센 것들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. 그냥 지 혼자 지옥에 떨어져야지. 이게 뭔 난리냐 남편까지. 으이그 8번 와 진짜 재수없다. 축가하러 온 친구들 한 번 대접하는 게 뭐 살림살이 거들릴 정도의 금액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식 끝나자마자 내조를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완전 등신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네. 어쩜 좋니? 네 남편. 9번 뭐 대충 계산해도 한 4,500 받은 것 같은데 아니 음식값을 왜 안 내줘요? 예? 그리고 남편 너 대체 왜 이런 거랑 결혼했냐? 왜 그랬냐? 아무리 남의 집 사정이라지만 남편 진짜 불쌍하네. 10번 아니 그렇게 검소한데 도대체 결혼식은 왜 올린 거야? 그냥 대충 물 한 사발 떠다 놓고 맛저리나 하지 그랬어. 안 그래? 11번 와 일단 돈도 돈이지만 그 전에 지 피곤하다고 결혼식에 와준 분들한테 인사도 하기 싫어가지고 지 혼자 차 안에 꽁하게 앉아 있었다는 게 더 소름이야. 뭐야 이거? 이 아줌마 나이 헛먹었네. 많은 사람들 축복받자고 주말에 그 바쁜 사람들 불러놓고 이제 평생 욕만 오지게 참았겠네. 12번 나중에 자기 자식한테도 꽁꽁아 너는 생일 파티 안 할 거니까 친구들 생일에 가지 마라. 이럴 여자구만? 끌깔깔깔깔 13번 와 두당 3,40이면 완전 레알 초찐친이라는 건데 그거를 한순간에 박살 내버렸어. 네가 사람이세요? 추가 역시 제 잘못인 것 같네요. 뭐 반신반의 하면서도 사실은 아닐 거야. 내가 옳은 거야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린 거였거든요. 뭐 검소하다고 현명하다고 나름 자기합리화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욕 바로 이게 제 자신 그대로의 모습인가 봅니다. 그래요. 집들이는 제가 너무 실력이 허접하니까 그냥 따로 자리를 만들어야겠어요. 아무튼 좋은 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. 솔직히 그런데 댓글별로 안 달릴 줄 알았는데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집들이 아마 아무도 안 올 거야. 4번 몇 년 전에 옛날이지 그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서 김땡땡 편 기억이 나네. 집들이 한다고 남자로 7명이나 초대해놓고 샤브샤브를 3, 4인분 준비했네. 본인은 뭐 입도 짧고 검소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미친. 그 7명이 딱 한 숟가락씩 먹고 나니까 하나도 안 남아. 그래서 뭐 먹을 거 더 없냐 했더니 얘가 하는 말 어 오빠가 사온 과일이랑 또 넷 이랄지. 너랑 완전 똑같아. 야 너 또 어설프게 베푼다면서 집들이 때도 아끼다가 욕 차먹지 말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사세요. 원래 그래 사람 안 변하거든. 댓글 흠 기억난다. 그날 완전 가루가 되도록 온 국민한테 다 까였지. 나도 보는 내내 손가락 막 오그라들면서 아 저럴 거면 그냥 아예 하지를 말든가 저게 뭐 하는 거야 초대받은 사람들 연맹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. 2번 나도 그거 보고 진짜 토 나올 뻔했지. 자취를 칠려라는 게 집들이가 처음이라서 몰랐다고. 이게 말이야 방귀야 똥이야. 5번 어머나 이 여자 이번 달 안에 이혼당할 운명이네. 까일까일까일까일까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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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. 야. 주작이면 좋겠다. 할 말이 없네. 할 말이 없어. 그래요. 계속 그렇게 살아요. 어차피 말해도 안 바뀌잖아. 그죠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um 아멘